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유지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인터 브랜드가 발표한 2022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5위, 현대차는 3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브랜드 가치가 전년 대비 17% 성장한 124조 5천억 원으로 3년 연속 5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휴대폰, 가전 등 전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골고루 상승했고, 특히 글로벌 데이터 사용 증대에 따른 반도체 브랜드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는 24조 6천억 원으로 35위에 랭크됐습니다. 현대차는 전동화 비전 실현 등 혁신적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한 것이 높은 순위에 오른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